자, 뜬현이의 저세상 텐션 아, 보여줘! 아, 보여줘! 하나, 둘, 셋, 체크업! 감사합니다. 자, 그때 정장차에 마주쳤어. 네, 여기까지 나왔어. 54! 53! 53! 53정... 오늘의 자켓 촬영의 컨셉은 대칭을 활용한 구조물로 이제 멋있고 섹시한 컨셉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네! 네네, 원이시 제일 예뻐! 고마워해라! 고마워해라! 네! 엉덩이도 입을 줄게요! 엉덩이도 입을 줄게요! 와, 이거 뭐예요? 뭘까요? 승현이 형 생일이라고! 네, 아... 형, 생일선물은 노래 불러줘요. 노래요? 응. 생일... 그거 말고! 그건 너무 다 하는 거니까. 아... 좀 특별한 거. 생일선물! 이뻐, 이뻐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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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일단은 모든 주짓말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엑소 멤버들 감사합니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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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가 생일 축하할 때 없을 게 선물 입다고 하고 옷장 꺾는 척하면 윤희아 옷장으로 가봐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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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마 웃지마 멋있게 멋있게 요한이 멋있다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오케이 얘야 얘야 나 안 밀어준다 여러분 이거 진짜 공부해요 나 안 밀어준다 왜 닦아주는 척해? 아니 땀이 나고 지금 땀 안 나는데 정도? 추워요 괜찮아? 아 추워 어이구 뭐 이게 피리의 자리가 이렇게 웃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더위 더 자 몰라 아직 몰라 원이 아침이 됐어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응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엄마는 외계인? 어? 엄마는 외계인이 아닌데? 비스킷라비스 엄마는 외계인 하하하하하하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 나도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저 옆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먼저 왔어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고 가졌으면 좋겠다 응 먹고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부를 거야 형님 같이 어떻게 해? 이렇게 써요 그냥 써요 ixa 시작 1 2 3 3 저장하셨나요? 아 춤복deum 아 잘 모르구나 안되겠네 안돼 언니 더 열심히 해야겠네 신났는데 어떡하죠? 지금 방송 출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기 X1 조승현씨 안녕하세요 X1 조승현씨 어 잠시 어디야 정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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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이 형 여기 보고 제 말 들리시나요? 사실 여기 이유가 있어 원샷 받기 위해서 계속 있는 거야 어 바로 요한이 근데 이거 바지가 야하다 야한 바지가 아닌데 죽였으니까 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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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 화장실 갔다 온다고 아 나중에 은성이 아 페이 유맨 아 아 아 아 아 아 아